안녕하세요 도라이버 TV 돌리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트북 배터리 수명이 어느정도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드롯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배터리 잔량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90%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노트북은 그렇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CMD라고 검색을 하면 명령 프롬폰트가 나오거든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도스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도스 창이 나오면 명령을 입력해 줘야 되거든요. power cfg 슬러시 배터리 리포트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배터리 사용기간 보고서가 뜨는데 C에서 C의 이 부분이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해주시고 창을 열어주세요.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여기다 붙여넣기 컨트롤 V 그 다음에 엔터. 그럼 이제 배터리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래서 밑으로 내려 보세요. 배터리 잔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디자인 캐페시티 같은 경우에는 공장 출고했을 때 용량이고요. 풀차지 캐페시티는 충전했을 때 용량. 지금 위에하고 밑에하고 똑같잖아요. 배터리 수명이 100%라는 얘기에요.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풀차지 캐페시티가 2만이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를 열고 풀차지 캐페시티가 2만이라고 가정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만 나누기 디자인 캐페시티가 3만 8천 69 그래서 나눠 볼게요. 그럼 0.5253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세요. 그럼 몇 프로인지가 나오겠죠. 하면 52 배터리 수명이 52% 정도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트북 배터리 수명을 알 수가 있고요. 자신의 노트북 배터리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아시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처럼 하시면 내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수명이 남았구나 하고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배터리를 더 추가적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